음악 안녕하십니까 김효석 교수입니다. 설득의 심리학 오늘은 칭찬이라 그래서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처음 사람을 만나거나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설득하려고 하면 칭찬을 하면서 시작하자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칭찬을 들었을 때 왠지 기분 나쁜 경우가 있고 저거 아부아냐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칭찬을 하면 오히려 손해겠죠. 어떤 칭찬이 그럴까요? 형식적인 칭찬입니다. 그냥 얼굴 좋아 보이시네요. 요즘 잘 나가신다면서요. 아유 예 건강해 보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그런 이야기가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여성분에게 아유 건강해 보이시네요. 이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 할 수도 있겠죠. 여자들에게 건강해 보이시네요 라는 것은 살쪘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뜬금없이 요즘 잘 나가신다면서요.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또 그런 얘기할 때 억장이 무너질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칭찬을 해야만 사람의 마음이 열릴까요? 정답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평소에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건강해 보인다면 어떤 점이 건강해 보이는지. 지난번에는 혈색이 좀 안 좋으셨는데 오늘은 혈색이 환해지신 것이 훨씬 하해지셨어요. 또는 지난번보다 제가 뵙기에는 배가 약간 좀 들어가신 것 같아요. 운동하세요. 체중이 좀 줄었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려면 평소에 그 사람이 옛날 모습이라든가 관심을 갖고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평소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냐에 따라서 구체적인 칭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경우 있어요. 어린아이가 있는 어머님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어머님의 마음을 열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싶다. 예를 들어 세일즈맨이라면 계약을 떼내고 싶다 할 때 첫인상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머님을 칭찬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아이를 칭찬하는 게 좋죠? 어떻게 합니까? 일단 나이를 물어보겠죠. 몇 살이에요? 합니다. 그러면 7살이에요? 6살이에요? 그러면 피할 될 게 있습니다. 다소 아이가 나이에 비해서 적다 하더라도 애가 그렇게 쪼끄매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럴 때는 호의적으로 어머 나이에 비해서 좀 큰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다소 좀 적더라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내 아이가 좀 나이에 비해서 키가 좀 적더라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 나빠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남자아임은 어떻죠? 잘생겼다. 여자아임은 예쁘다. 라고 하실 텐데 그런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게 좋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남자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요. 또는 야 씩씩하게 생겼네. 옷 입을 거 보니까 참 잘 입히셨어요. 평소에 아이 옷 관리를 잘 하시나 봐요.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또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야 어쩌면 머리핀 이렇게 예뻐. 누가 사줬어? 신발 예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두리뭉실. 예쁘다. 잘생겼다 보다는 눈빛이 맑구나. 악세사리가 예쁘네. 반지 누가 사줬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훨씬 더 호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아이와 대너를 나눌 때도요. 몇 살이야? 물어보는 것보다는 아저씨 나이는 몇 살인데 너는 몇 살이니? 또는 아저씨는 저기 어디 사는데 너는 어디 살아? 이렇게 나의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들이 금방 자기 이야기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평소에 그 사람의 취미라든가 관심사를 앓고 있다가 그 부분을 칭찬해야 됩니다. 결국은요. 사람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평소에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는요. 소개로 만난다 그러면 소개해 준 사람한테 꼬치꼬치 물어보십시오. 나이는 몇 살인지 아이는 있는지 어떤 취미를 갖고 있는지 어떠한 꿈을 갖고 있는지 안다면 훨씬 칭찬하기가 좋을 겁니다. 또 칭찬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건드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아름다운 사람한테는 뭐 아름다우시네요 보다는 아름다운 사람들은 그만큼 아름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혹시 내가 지적이지 않을까? 내가 좀 마른 사람들한테는 좀 병약해 보이지 않을까? 라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런 부분을 건드려주는 거죠. 갖고 계신 책을 칭찬한다거나 굉장히 헤어스타일 이런 부분들이 지적으로 보이시네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훨씬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칭찬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평소에 관심을 갖고 메모를 해둔다면 다음에 변화된 모습이 있었을 때 그 칭찬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칭찬은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칭찬하자는 말씀 드렸습니다. 칭찬은 다 좋은 것입니다. 오늘의음UD 등에 오는 Traduc돌ıma